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서천 특화시장 상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7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의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화재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, 우리의 정성이 피해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서천 특화시장은 설 대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.